72측의 주관적 불가분이고 주관적 불가분이 이번에 21년도 2차 21년도 1차 4번 문제인가 3번 문제에서 3번 문제인가 우리 경찰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양가로 3번의 주관적 불가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범 중 일부 공범 중 일부 우리 주관적 불가분은 아까 배운 것처럼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치소는 딱 그냥 공범 중이 나와야 돼요. 공범 전부에 대한 뭐로 보겠다 고소나 치소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주관적 불가분이라고 부른다. 적용 범위 보시면 절대적 침고죄 일단 침고죄 보시면 모욕죄도 침고죄고 비밀 침고죄도 침고죄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명예순죄 이런 것들이 침고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절대적 침고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침고죄에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침고죄인 경우를 말하는데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보시면 간통이 옛날에 침고죄였는데 공범이었거든요. 딱 예를 들면 좋았는데 이제 모욕죄 간통이 없어졌으니까 두 명이 모욕죄를 범했다. 공범이. 한 명에 대한 고소나 한 명에 대한 고소치소는 다른 놈에게 교륙이 미친다. 이 얘기에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임의적 공범은 필요적 공범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두 명이 필요한 거. 옛날에 간통 같은 거 혼자 못하죠. 두 명이 필요한 걸 필요적 공범. 살인은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임의적 공범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다 상관없이 포함이 된다. 자 1번 판례 보시면 저작궁법 위반이 침고죄였는데 두 번째 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치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놈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2번. 침고죄에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치소가 있으면 다른 놈 피고인에게도 고소치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주관적 불가분이라고 했죠. 한 명한테 고소하면 다른 놈한테 고소의 효력이 있고 한 놈한테 고소치소하면 다른 놈한테 고소치소의 효력이 있다. 자 오른쪽에 니은에 상대적 침고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상대적 침고죄를 하기 전에 앞으로 조금 넘어오셔서 제가 지금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형법 고 밑에 328초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형법에서 친족 상돌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요. 제가 A급도 아니고요. 특별한 A급. 특A급으로 분류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엄마 꺼 훔쳐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 꺼? 어렸을 적에? 아 절도. 얼마 훔쳐봤어요? 아 못해. 어렸을 적 지금도 훔쳐요? 아니죠. 얼마 훔쳐봤어요? 에이. 아 천 원? 이천 원? 십만 원? 아 안해봤어요? 우리 여학생 얼마 훔쳐봤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 꺼. 만 원이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엄마한테 맞았어요? 아빠한테 맞았어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도둑년이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말하고 받아 언제적 얘기예요? 어저께요? 네? 아홉 살 때요? 아 농담이에요. 자. 우리 뒤에 남학생은 훔쳐본 적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뻘겨졌어요? 여학생. 왜 이렇게 화난 거 아니죠? 그죠? 자. 우리 뒤에 남학생은. 만 원? 니네 둘이 짰어요? 만 원씩 훔치기로? 둘이 공모했어요? 만 원. 언제요? 만 원 훔쳐봤어요? 초등학교예요. 둘이 짰는데 너도 아홉 살이고 쟤는 초등학교. 너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그리고 둘이 친구였나 보네? 같이 우리 절도를 공모해가지고. 너는 니네 엄마 꺼 훔쳐라. 나는 나이고 우리 엄마 꺼 훔치겠다. 그래서 훔쳤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혼났어요. 맞았어요? 아. 그래요? 뒤에는 얼마 훔쳐봤어요? 만 원이요? 너 셋이 공모했나요? 다 똑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문제집 산다. 학원비 산다. 사기 쳐보신 분? 있잖아. 너네. 뭐 얼마 사기 쳐봤어요? 교통비 받으면. 8,000원 충전하고. 그 말고 문제집. 그 문제집 다 쌓아놓으면 우리 집에 벽을 들고 간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학원 많이 다닌 줄 안다. 입마이 포켓 내 주머니 다 들어갔는데. 엄마를 기망해서 학원 다닌다고 기망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썼다. 그죠? 네. 그죠? 얼마? 상습인가요? 상습사기 포괄일제인가요? 설마? 여러분.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사기친 사람들. 엄마 아빠의 돈을 훔친 사람들은 뭐냐면 친족 상더래라고 해서 보시면 고기 보시면 328조 1항. 그러니까 직계혈적이에요. 이게 피혈자잖아요. 직계존속하고 직계 비속합신 게 직계혈적인데. 이들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물건 훔치면 형을 면제하는 거고. 배우자 동거친적 동거가족이고요.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배워요. 형법에서. 2항에 보시면 1항은 동거하는 친족이고요. 2항에는 1항 2위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이거 언제 배운 적이 있어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친고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이들 간의 재산 범죄를 범했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친고죄라고 불러요. 그럼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누구냐? 혹시 노랑진 사시는 분? 노랑진. 노랑진. 노랑진 살아요?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 어디서 왔어요? 궁금했어요. 강원도 어디서 왔어요? 삼척이요. 그래요. 옛날에 강원도 동해 여자애를 한번 만났는데 가깝죠. 여기서 3시간 10분 걸리죠. 동해까지. 3척은 더 걸려요? 그래요. 어때요? 3척에서 오니까. 여기 좋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구별돼요? 아 구별되는구나. 버거킹 알아요? 버거킹? 버거킹 맛있죠? 죽이죠? 사이버거 알아요? 있어요. 대박. 3척에 사이버거 있어요. 대박. 축하해요. 왜요? 제가 지옥 비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버거킹 마시냐고 물어본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떨어져 살고 있어요. 떨어져 살고 있으면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남동생 있어요? 누나 있어요? 뭐 두고 있어요? 집에. 형 있어요? 그 새끼 거 물건 훔치면 어떨 것 같아요? 욕만 먹어요. 신고할 새끼 안 할 새끼예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형 거는 아버지 거 훔쳐도 돼요. 아버지 거 훔쳐도 동거 안 해도 아버지 거 1항으로 가는 거예요. 직계 혈족은 동거 유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거는 같이 살든 안 살든 훔치면 형을 면제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동생, 형, 누나, 삼촌, 이모 는 동거 유무에 따라서 달라요. 같이 살고 있으면 위에 1항으로 가서 동거 친족이라고 해서 형을 면제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으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고 해서 고소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한 천만 원 넘치고 훔치면 어떨 것 같아요? 형 거. 그건 고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훔치지 마시고 아버지 거 많이 훔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그때는 친고죄예요. 사람에 따라 이 사람 거에 물건을 훔치면 친고죄 아니고 동거하지 않는 형 거 훔치면 친고죄고 이 사람 거는 친고죄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친고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친고죄라 불러요. 우리 모욕죄나 우리 비밀 침해죄는 사람에다가 얘도 친고죄고 얘도 친고죄고 다 친고죄예요. 이걸 절대적 친고죄. 얘는 친고죄인데 얘는 친고죄 아니고 얘는 친고죄인데 얘는 친고죄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만 설명하면 되고요. 거기 친족성들이 나오는 것은 다 형법에서 배우니까 일단 넘기시고 안전한다고 부릅니다. 안전한다고 부릅니다. 안전한다고 부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